또 K19의 네번째 문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빈칸이 여기 있네요. 많은 조사는 주장한다. 특별한 성취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결된다. 카운다운도 어디로 떨어진다. 이런 특별한 성취를 했다는 것은 결국 이것에 의해서 이 특별한 성취가 되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심신이라는 것은 깊은 통찰력, 물리적인 힘, 감정적인 안정, 특별한 재능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학자들과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찾아왔다. 과거, 찾아왔다. 이해하려고 무엇을? Amazon Server X, 전문기술의 출현을. 전문기술의 발현을. 어떻게 해서 이 전문기술이 발현 되는지. 그리고 기업, 미연, 예술성, 그리고 뭐한다 등등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어지거나 예술적이거나 전문기술이 어떻게 해서 발현되게 되는 것인지 그것에 관해서 이해하려고 노력해봤다. 많은 조사가 들은 주장했다. 이 특별한 성취하는 것, 이런 것들, 이런 특별한 성취의 발현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결되어진다. 여기에 떨어진다. 이것에 의한거다. 이것이 뭔가를 이야기하겠냐고 저능한 아주 유명한 저명한 과학자들의 연구다. 저명한 과학자들의 1905년 연구는 지지해줍니다. 무엇을? 이런 관점을, 이 관점을 앞에 말한 관점이었죠. 언더스코링, 인간의 능력을, 인내에 대한 인내심, 그리고 뭐한다? 집중력, 그리고 뭐한다? 헌신, 노력에 찬 행위에, 아주 노력에 찬 행위에 대해 전념하는 인내심, 집중력, 그리고 노력에 대한 그런 것들에게 뭐한다? 강조를 했다. 그죠? 언더스코어. 그죠? 언더스코어. 강조를 하면서 이런 관점을 지지해 주었다. 그죠? 우리에게 찬 행위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집중하고 헌신하는 거죠. 이 사람은 교육 전문가인데 그죠? 교육심리학자는 적었다. 1985년에 책에서. 어떠한 그의 학생도. 그죠? 그의 피시름자니까. 학생의 교육 전문가니까 피시름자들도. 난이니까 성취 못한다. 그죠? 무엇을? 전문기술을 뭐 없이는? 지시해주는 환경 없이는. 그리고 길고 집중적인 기간, 훈련 기간 없이는. 환경과 훈련 기간 때문에 되었다. 그죠? 이러한 교육이라는 것은 그죠? 처음에 왔다. 뭐로부터? 격려함으로써. 그죠? 교육자들에게. 그리고 후에 뭐로부터? 요구하면서. 그죠? 요구한 것으로부터. 마스터 하라. 그죠? 마스터 선생님을 요구하는 것부터 나왔다. 몇 년 후에 심리학자 이 사람은. 그죠? 체스. 그죠? 혹은 체육에서. 그죠? 그들의 조사는 밝혀주었다. 조사가 밝혀주니까 답이겠네. 그죠? 뭐랬습니까? 어떤 사람의 수준. 어떤 수준. 성취의 수준은 연관되어 있다. 아주 강력하게 뭐하고? 많은 연습. 그죠? 투입되어진 많은 연습. 그죠? 꾸준히 연습하는 거. 그죠?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는 거. 그죠? 노기가 많다. 전문 기술을 성취하게 해준 거다. 그죠? 그럼 뭐가 된다. 그죠? 하루보기 얘기했네요. 통찰력 아니고요. 극제적 힘도 아니고 감정적 이야기도 아니고 재능 이야기가 아니라 열심히 했던 것이 답이 됩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보면 계속 유명한 사람이 말한 것도 열심히 해라. 이것도 열심히 해라. 열심히 해라. 그죠? 한 문장 한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자와 교육자들은 오랫동안 찾아왔다. 이해하려고. 그죠? 무엇을? 출현. 발현. 어떻게 발현 되는지. 전문기술. 그죠? 전문기술. 예술적이든 다른 것이든 간에 그죠? 그 전문기술의 발현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죠? 예술적이거나 혹은 다른 전문기술으로. 그죠? 엑스퍼타이즈가 전문기술이다. 그죠? 그리고 이게 발현. 어떻게 해서 어떤 개인에게 이런 전문기술이 생기게 됐는지에 대한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왔다. 그죠? 많은 조사가들은 주장해왔다. 특별한 성취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죠? 기결되어있다.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라고 그죠?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이담으로서 되어지는 것이라고 기결시켰다. 그죠? 연구는 저능한 과학자들. 1950대의 과학자들은 지지한다. 이 견해. 그죠? 성공한 것은 무엇 때문이다? 완벽한 기술을 성취한 것은? 그죠? 무엇 때문이다? 노력이 그죠? 완벽한 기술을 가져왔다. 이 견해를 뭐한다? 연구들이 지지해준다. 그죠? 마음으로서 이해함으로써 그죠? 개인의 능력. 그 인내력. 그리고 집중력. 그리고 만단, 헌신. 뭐 이런 노력이 필요한 행위에 대한 이런 기형, 기형, 디귿에 대한 개인의 능력. 그것보다 열심히 노력하는 거다. 그죠? 이 사람은 그죠? 교육심리학자인데 적었다. 1985년 책에서. 어떠한 그의 피실험자들도 학생들도 그죠? 성취하지 못했다. 전문기술을. 뭐 없이는? 이거 없이는. 이거 있어야지 성취할 수 있다. 그죠? 지지해주는 환경. 그죠? 기억이 첫번째다. 지지해주는. 그것을 지지해주는 환경이 첫번째고. 그 다음 또 뭐다? 길고 꾸준한 기간. 뭐다? 훈련의 기간. 이게 바로 뭐다? 길고 꾸준한 기간의 환경이니까. 그죠? 얘가 기억이라면 얘는 ㄴ이 되겠죠. 그죠? A, B가 되고. 기나긴 집중중인 훈련기간. 그죠? 노력이라는 거죠. 계속 그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교육은 그죠? 처음에 왔다. 이런 교육은 나왔다. 뭐로부터? 프롬? 여기로부터 왔고. 후에 뭐 왔다? 여기로부터 나왔다. 그죠? 뭐로부터 왔다? 격려하는 교육자로부터. 격려. 격려를 하는. 그 다음 뭐 왔다? 격려해주는 교육자로부터 왔고. 그죠? 기억. 또 후에는 뭐 왔다? 뭐로부터 왔다? 요구하는 마스터. 그죠? 격려해주는 교육자로부터 왔고. 그 후에는 뭐한다? 요구를 하는. 그죠? 믿는 것들 힘들게 하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마스터 선생님으로부터 나왔다. 그죠? 몇 년 후에 그죠? 뭐 심리학자 이 사람은 그죠? 어디에 플로리아 대학교의 심리학자는 행했다. 연구를 행했습니다. 그죠? 전문가들. 어디에 전문가들? 피아노, 바이올린, 체스, 그리고 체육. 그죠? 백렬이죠? 이 연구자들. 그죠? 이런 연구자들에 대한. 그죠? 연구를 했다. 그죠? 그 연구는 밝혀주었다가 답이잖아요. 그죠? 어떤 개인의 성취 수준은. 그죠? 주어져 대체에서. 얘는 접속사. 그죠? 연관되어 강력하게. 양과 연습의 양. 투입되어진. 투입되어진. 연습의 양하고. 노령대에 관련된 거다. 그죠? 그래서 빨리 하드웍이 되겠네요. 그죠? 역시 반복반복해서 학습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